에? 어차피 디프라 할걸 이 직수만 하고 그타나 하죠 우리? 흐흐흐 포르자야 돼 포르자 오 아직까지 와드라스님 다 홀로 간다 오우 오 손 알아서 손 알아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오오오 오 뒤지었어 차가 나왔네 이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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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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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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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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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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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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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지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가지고 이렇게 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따뜻한 순간에도! 아tha вид! 쟤 쟤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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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yellow flags, repeat, yellow flags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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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커티니지. 아 잘하고 그랬군요. 몇 분 남았어요? 자, 자.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 잘못 돌았다. 입거든요. 아싸 백말꺼. 백말꺼 잘해줘야돼. 아싸. 오오. 망했다. 어 지게는 내. 어 타이어 진도 온다. 큰일 났나. 아싸 백말꺼. 아싸 백말꺼. 아 어디서 힘들게 가야되나. 이리끼면 안 돼. 아싸 백말꺼. 아싸 백말꺼. 아싸 백말꺼. 아쉽다. 이곳이ued. 아싸 백말꺼. 전략을 설정은 했는데 그냥 A 이렇게 그 뭐지? A 직전을 해가지고 누르니까 뭐 바꾸는 세팅산업이 있거든요. 클로즈 누르니까 그냥 나와요. 벤이 피트 피트 페널티도 벤이 들어갔다. 아 붙었어? 어 안졌다 안졌다. 안 돼. 아 뒤보다 안졌다. 아 이렇게 들어온게 안있어. 아 나 지금 미렸어. 왜요? 아뇨. 아흐. 죄송하도록 생각할테니까. 아이씨. 베트남 이사람 love 아 아 수. 아 이사람 coaster 고생한다. 팀이 잡으러 가야겠다. 와 똑같은 팀이야. 그런 얘기죠. 큰일 났다. 팀이 잡으러 가야겠다. 앞에 릴렉스 님이 계신데 어디 계신지. 오르주 지나서 그 S자 코너 들어왔어. 아 나머지. 아 타이어 좋다. 딱딱해. 아 또 실수. 아 실수. 오우. 오우. 꼭 배워서 나갔나요? 아 가면 없었는데. 아 타이어. 아하. 핸드스탕. 핸드 스탠드. 핸드스탕. 아, 멀어졌어. 아, 이거 진짜 말린다. 허억. 아, 멀어졌어. 아, 이거 진짜 말린다. 아, 멀어졌어. 아, 멀어졌어. 아, 멀어졌어. 아, 멀어졌어. 커튼. 바퀴즈, 바퀴즈 안 돼 로베닛이 보인다. 로베닛이 보인다. 로베닛이 발이 뒤에 헬스님이예요? 네. 가야겠다, 이거. 어, 타이어. 타이어가네. 어, 타이어가네. 아, 지금 타이어 없어, 지금. 오로지에 차가 다 움직여서. 타니까 들어왔어요, 조심하세요. 뭐예요, 그 차? 아, 안 돼. 네? 안 보인다고요? 어, 나 계속 보였는데? 나는 차가 반쯤 들어왔는데, 지금. 아, 지금 잠깐. 아, 지금 뭐 타이어가네. 오, 오케이. 오, 도입이 많으세요. 이거 키미니? 아니. 호시니? 오, 로댕이. 로댕이. 로댕이 많아. 아, 뭐 들으셔야겠구나. 아, 거의 그만. 어좌 , 곧 있으면 사들어서 clearaler. 버트. touching descatal olviding Ojima. 어떻게 봐왔나싶RIA deng 라고 두꺼운 Kazigen? Baby demg . 모른자가 넘 astronomersét niet lang. 코스도 이예요? 아... 좋은 거 알다 어 이것 봐 이것 봐 부딪쳤어요? 진짜 저 진짜 믿김도 없고 갑자기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? 그렇게 사고만 나가지고 아 여기서 풀브레킹 했는데 밀렸어요 다세라틴 죄송해요 아 캠핑도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어휴 우로댁디 빨리 우로댁디 받아 아 저 우로댁디 파이어로 절 못 맞은거에요 다행이네 진동 다행이네 야 4분이면 따라갈 수 있을거 같은데 우댁디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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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는 헷드라이버 버튼을 더 믿고 헤헤헤헤차차입니다. 아 선생님 다 힘들었어요? 아니요? 아니요 지금 선도 마지막 바퀴 들어오는 게 있어 헤엑 아니요? 아 기름 너무 많이 넣었어 아 렉시님 로댕 디펜스 좀 해봐요 그래요? 넌 멀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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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댕님 타이어가 완전히 갔는데요 됐죠? 이게 누구지? 쟤 누구지? 쟤 누구지? 누군가? 누군가? 누군가 아닌 것 같은데 오우 오우 다이어 오 밀린다 밀린다 어 나도 밀린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아 하하하하 오우 ㅇㅣ 은곡 삠 으흐흐흐흐흔 아하 음 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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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뒤에 두 분지? 뒤에 오바님이에요? 이거 백마커? 뭔지 안 됐어요 백마커 이거 올리지면 레이프 얼마나 올릴까요? 다이널 레이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진짜 비린내 네 이게 이 첨 만들죠? 비켜 드릴게요 아 비켜 와 바뀐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왼쪽으로 가렸는데 갑자기 왼쪽으로 비켜가지고 아 안 돼 안 돼 와 참 아 둘이 영상 좀 찍어요 언제 재밌을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힐 수 없어 많이 포획해 포획해 수고하셨습니다. 너무 어렵네요. 턱에 땀 고였어요. 마지막 하면 어떻게 될까? 아싸! 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이겼어요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 더워. DG님 죄송합니다. 제가 모르고 왼쪽으로 갔어요. 아니예요. 오바님 고마워요. 잘 비켰어야 되는데 왜요? 팀이 이겼어 오늘은 3등 누구였어요? 3등이요? 네 저는 3등이요 1등에서 스피릿구나 스타트 때 스타트 때 왜 브레이크 안 밟고 와가지고 슬슬슬슬 어디 있는 인마 진짜 대단하시네요 갑자기 뒤에서 갑자기 겁나게 쫓아오시다니 1등 하셨어 아니 그거 브레이크 밟고 있어야 되는데 안 밟고 있어가지고 슬슬슬슬 점점 다가오더니만 아 제가요? 네 밟고 있었는데요? 그 뒤에 마세라티님이라고 쌍분이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제가 4등이었거든요 오바념이 아니었을걸요? 네 오바념이 아니고 레디에이터인 사람 누구였어요? 아 그 다음이죠 스타트 때요? 네 스타트 때 스타트 할 때 전데요? 아니 근데 제 영상에는 마세라티님 아이디가 맥라린이 차가 쭉쭉쭉 내려가가지고 뒤에 받쳤거든요 어? 마세라티님 안갔던걸로 제가 쭉쭉쭉쭉 가서 레이스님 밀었어요 그러면? 스타트 때? 네 제 영상에서는 데미지 먹었어요 예 누가 밀었어요 아 타이어 못 끼셨어요? 어휴 제 영상에는 가만있는데? 어 근데 소프트기를 어떻게 저 소프트 저 미디움인지 아닌데 소프트 달고 달렸어요 마침박에 쭉쭉쭉쭉쭉 저 미디움 스킬로 달렸거든요 아 너 당연히 미디움 경건이 하고 헷갈린데? 타이어가 이게 이상해요 아 근데 계속 뒤에서 쫓아오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아 미디움 안이 제가 천천히 간 이유가 저는 스타트하니까 레이스님이 안가고 서 계시던데 흫흫흫흫흫흫 아 스타트 하자마자 차한테 앞에 차 안가서 결국 까가지고 또 막 오르줄 지나고 240밖에 안 나오는거에요 흫 220나와야 되는데 20키로가 안 나오는거야 이거 박아가지고 아 몰라 아 쓰러다니 내가 엉덩이 만지고갔어 아 역시 아 근데 앞에 있었는데 옆에 지나갈때 오르조에서 직선이 있잖아요 아 미디움 꼈는데 레이스 드라이니까 소프트 됐다고요? 엉덩이 엉덩이 살짝살살 건드리는데 엉덩이 춤춘다고 아까 프레트 때 미디움 꼈었거든요 연습할때 이게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나가면 안되죠? 네 나가신 분 있을거 같은데 나가신 분 있을거 같은데 많이 나갔어요 아싸 순이 올라간다 아싸 순이 아직도 올라가고 있어요 나가신 분이 어떻게 되나요? 이거 리플레이 어떻게 되나요? 끝나고 나면 세이브 나오거든요 저장하셔도 돼요 네 저장해야돼요 세이브 리플레이 끝나면 아 근데 에티엘 사람들이 나은거 같애 네 여긴 15등에 있는데 아 앞에 사람들은 그렇게 잘하는거 같다고 네 제가 한번 네 제가 앞차를 한대 깠어요 스타트 갑자기 안에서 그 앞에 차를 비켜갔는데 앞에 몇 소유님 차 있어가지고 뒤에서 세를 박았습니다 브레이크 밟는다는 것이 그만 클러치를 밟아버리는 바람에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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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그리고 로딩짱님 아까 뭐라고 했지? 네 저사람 프로 프로 맞아요? 하하하하 네 그거 브레이킹 배틀 해가지고 내 인 찌르고 들어갔는데 아웃에서 안으로 확 들어온 사람이 방금하게 잘못된거 아니에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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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것 때문에 물어본거였어요? 배틀이요? 내가 인해서 네 가속해가지고 인해서 브레이킹밟아가지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밀린것도 아니고 하하하h 어? 나 레이스님 그냥 내가 그냥 비켜줬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에? oh 아 제가요? 네 저거 다 참네요 네 아닌거 같은데요 아 ranch 아까 저사람 프로 맞죠? 네 오 잘탄다고 했는데 아 딱오갔다고에요 딱오갔다고 레이스님 근데 어디갔어요? 하하하하하하 까고 간 게 아니고 따고 갔다고 추월에 갔다고요? 네 추월에 갔다 아 따고 갔다 얘기가 아니고 아 죄송하고 사투리인가? 따고 갔다가? 루덴이 강원도뿐 아닌데요? 아이고 이거 진짜 300초 다 기다려야 돼요 이거 뭐에요? 아 저희도 누가 디스크넷이 되는 사람이 있나? 아 디큐 당한 사람이 그건데 와 나가야 될 거 같은데 초반에 유령차 있던 그사람인거 같은데 50분 기다리죠 답답하신 분들 좀 나가주시면 안됩니까? 레이스 01님은 오늘 또 따일 뻔했어 4세트에서도 한번 따였는데 레이서님 참하게 잘 비켜드렸습니다 라인 플러스로 잘 비켜줬어요 저는 일도 내리막길에서 안쪽에서 제가 깔끔하게 비켜드렸습니다 저도 깔끔하게 비켜드렸어요 저는 깔끔하게 피팅 저 피팅 두번 했어요 근데 피팅 두번 했는데 타이어를 안 갈았어요 레이서님 나가셨는데 레이서님이 제 뒤에요 어 이제 떴다 세이브좀 떠라 세이브좀 떠라 세이브 안떠 오 세이브 떴다 세이브 떴다 어 떴다 어 떴다 어 떴네요 어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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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등 5등이다 여기 0107님이 나가셨나? 아닌데? 저기 아스라든이에요 어? 로드님 배인걸로 되어있는데? 레이스 01님이에요 취미님이 제 뒤에 피니쉬했거든요 뭐야 네 네 네 네 significant avia 좋은 Θ tinha 사이식 하 여기 고마다